제수씨 바빠? 네 밀린 집안일이 많네요 나중에 하고 나 좀 따라와 왜 그러시는데요 주머니? 아 말 들어보니까 지나가는 차에 빌린 명품 거 다 버리고 배상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그건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아니 사과음 받고 그냥 퉁치기로 한 거야?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받아야지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나만 따라와 얼른 그건 다 해결됐다니까요 빨리 얼른 국가대표 짠돌이님께서 웬일로 커피를 다 드셔오셨을까? 그러게 이건 뭐 쓰기만 하지 맛도 없는 게 너무 비싸? 달달하니 그 자판기 커피가 백번 났지 안 그래? 자판기 커피도 거부할 수 없는 맛이지만 이것도 향이 좋은데요? 그래도 이쪽 분 취향이 좀 낫네 그나저나 시간도 다 돈인데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형님 왜 안 와? 정말 괜찮다니까요 아주버님 그거 배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면 제수씨 그날 옷 망가진 것 때문에 면접 떨어지면 그땐 어쩔 거야? 어?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보상 받은 거야? 제가 그 부분까진 미쳐서 생각을 못했는데 최 기사 알지? 그럼요 저희 아버지하고도 친하신데 그 이 세입자가 변호사라니까 요번에 전문적인 조언을 한번 받아보라고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해놨어 응? 따라 한번 놔 얼른 멋이에요 지금? 물에 안 걸렸지?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여쭙습니다 우리 어디갔지? 재수씨? 재수씨! 하하 아